친구들 이제 아침이야 우리도 출동하자구 쇼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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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기지 마라. 여긴 이제 거미 소굴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거미줄로 칭칭 감아서 우리들을 식량으로 써야겠구나. 얘들아, 이 녀석들을 잡아라. 얘들아, 거미들이 우리를 잡아먹으려나 봐. 어떡하지? 누가 좀 도와줘. 거미한테 잡혀먹히겠어. 멈춰라. 얘들아, 걱정하지마. 내가 이 거미들을 막아줄게. 헤헤, 조그만 녀석이 겁도 없구나. 너도 같이 잡아먹어주마. 스쿨비, 조심해. 너가 막기에는 저 녀석들은 너무 크다고. 걱정마. 걱정마. 내가 변신을 하면 문제없다구. 스쿨비, 변신. 우와, 스쿨비가 엄청 크게 변했어. 얘들아, 얼른 버스 안으로 숨어. 고마워, 스쿨비. 얘들아, 얼른 스쿨비 안에 타자구. 헤헤헤헤, 변신해도 소용없다. 으, 이 녀석 힘이 너무 쎄. 누가 좀 도와줘. 헤헤헤헤, 누가 와도 날 이길 순 없지. 형님, 뒤를 보세요. 누, 누가 오고 있어요. 이 녀석들, 친구들을 괴롭히다니 내가 혼내주겠다. 에헤헤헤헤, 웃기지 마라. 너희는 날 이길 수 없어. 꼬마폴리, 저 녀석들을 혼내줘야겠어. 우리 로봇모드로 변신하자. 녀석들, 변신을 하다니. 얘들아, 녀석들을 공격해라. 으, 이 거미 녀석들, 대장폴리 괜찮아요? 이 거머리 같은 녀석들, 회오리 바람으로 날려버리겠다. 회오리 날개. 거미 녀석들, 저리 사라져. 너도 저리 가라고. 이 녀석들, 감히 내 부하들을. 응, 저건 또 뭐야. 이 악당 거미들,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기관총 발사. 저기 지붕 위에 있는 녀석도 떨어뜨려야겠군. 미사일 발사. 너희들, 나쁜 짓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잘 봤겠지? 너희들 큰 거미 세 마리도 이제 순순히 경찰서로 따라오라고. 얘들아, 안되겠다. 아무래도 대왕 거미로 합체를 해야 할 것 같구나. 저 녀석에게 본때를 보여주자고. 대왕 거미로 합체! 에헤헤헤. 대장, 거미들이 합체를 했어요. 저 녀석 엄청 큰데요? 에헤헤헤. 이놈들, 이제 대왕 거미로 변신한 이상 너희들을 전부 잡아먹어버리겠다. 아, 이, 이 녀석. 힘이 너무 쎄. 안되겠어, 꼬마풀리. 넌 빨리 도망가. 으, 대, 대장. 아, 대장. 그럼 제가 친구들을 빨리 불러올게요. 이 녀석, 통째로 날려버리겠다. 그만 멈춰. 대왕 거미 이 녀석, 이제 널 혼내주겠다. 어, 헨리, 마크, 로이, 버키, 앰버. 너희들 날 구하러 와줬구나. 대장폴리, 이제 우리가 왔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저 거미는 내가 혼내주겠어. 좋았어, 친구들. 그럼 이제 변신을 해볼까? 좋아. 그럼 이제 거미한테 본떼를 보여주자구. 이 녀석, 이제 널 잡아먹어버릴 거야. 잡아먹을 거라구. 받아라, 앰버의 발차기. 이 악당 거미 녀석, 로이의 핵골밤을 받아라. 아파, 아프다구. 마크, 이제 이 녀석을 날려버리자구. 좋았어, 번쩍 들어서 혼내주자구. 마크, 준비 완료. 버키, 준비 완료. 헬리더, 준비 완료. 좋았어. 그럼 이 녀석을 번쩍 들어오리자구. 앰버, 로이. 이제 녀석에게 조각력 발차기를 보여주라. 좋아. 거미 녀석 맛 좀 봐라. 이 거미 녀석, 드디어 잡았다. 이제 넌 감옥에 가야 할 거야. 으으, 내가 감옥에 가다니. 으으, 싫다 싫어. 아, 이거 감옥에 가야 할 거야. 안녕. 안녕. 안녕.